방송 뮤지셔널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 아주 재밌는 라인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만 들어도 설렐 최강의 레스폴 3대가 오늘 저희 앞에 있습니다. 5758, 595 순서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한자리에 모아놓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뭐 다들 깁슨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렇게 갖고 싶겠죠. 그렇죠. 이렇게 갖고 싶지만 이건 뭔가 약간 콜렉팅의 영역이 아니라면 너무 비효율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오늘 5758, 595 합쳐서 3천만원어치. 오늘 저희가 세션타임스로 진행을 해볼겁니다. 사실은 사운드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게 나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5758, 595를 같이 갖다 놓고 이제 같은 곡을 연주해서 진짜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특징이 사운드적으로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다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고민의 포인트로 하나 이렇게 잘 사용하셨으면은 그걸로 쓰임이 충분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스폴 쉐입 이런거 말고 제일 중요한 일렉트로닉, 픽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버커네요. 네 그렇습니다. 맥 픽업의 커스텀 버커, 알리쿠 3 마그넷, 그리고 브릿지에도 역시 같은 알리쿠 3 마그넷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번째 출전 선수는 오팔입니다. 오팔 레스폴 스탠다드 리 이슈입니다. 여기 좀 색상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도 역시 픽업 한번 볼까요? 네 일렉트로닉 보면은 같은거네요. 커스텀 버커, 알리쿠 3 마그넷. 자 그 다음 5구 로 갑니다. 5구. 5구는 저희가 레몬버스트. 가장 인기 있는 지금 뭐 달러가로 해도 뭐 장난이 아니고요. 뭐 당연히 지금 한화로는 뭐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1600 거의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할인이 안된 가격으로는 거의 1700을 효과하고 있고요. 앞에 5758도 다 700, 800 하는 악기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악기를 줘.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커스텀 버커, 알리쿠 3.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운드가 다를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뭐 바디나 이런 목재 구성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볼게요. 5구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오가니고. 네. 여기도 원피스. 네. 여기도 원피스. 다 똑같죠? 넥도 뭐 마찬가지로. 스펙 자체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핑거보드, 여기 로즈우드, 인디안 로즈우드. 역시 인디안 로즈우드의 마오가니네. 전부 다 동일하고요. 결국에는 그냥 뭐 피니쉬 차이, 연도 차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758 오고 이렇게 오늘 출전 선수들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1번 출전 선수 57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7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슬래시가 먼저 생각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As good as gold. 이거 갖고 싶은 기타. 저도 저도 한데 너무 갖고 싶고. 이게 57이 그래요. 블랙뷰트로 갈 것인가 골든탑으로 갈 것인가. 맞아요. 여러분들 고민이 참 많으신데. 뭐 둘 다 너무 매력 있어서.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의 세팅은 jcm800에다가 옥수 세팅입니다. 아우 기본 톤부터 설레요. 지금 2단에다 놓고 있고요. 이 매력적이에요. 이 깁슨이 가려주는 2단. 쫀득쫀득한 소리. 네. 내가 볼게요. 좀더 있었어요. 네. 네. calleleigh spreading 나 cells 2단의 클린 톤인데 100% 클린으로는 잡지 않고 약간 가슬가슬한 느낌이 들어요 크런치 설레는 소리입니다 여기 프론트 픽업으로 뜨고 싱글 노트로 싱글 노트 싱글 노트 싱글 노트 좋습니다 픽업만 바꾼 것만으로도 확실히 사운드의 차이가 느껴지죠 그죠 이제 인우형이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프리만 팔까지만 좀 보내주세요 프레젠스 이거를요 볼륨이요 알겠습니다 팔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재미로 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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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리어 픽업 소리 시원한 리어 픽업 소리 시원한 리어 픽업 소리 이건 어떻게 더블링을 가시나요 네 이거 더블링 해야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 이거는 치면서 기분 진짜 좋아지는 거 알아요? 제가 이렇게 사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깁슨의 마샤 램프의 옥스의 아, 이건 정말 최강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기분 좋아져요 자, 이제 풀게인 해봐야죠 좋습니다 풀로 올려주세요 10입니다 이것도 리어 픽업으로 가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이걸로 뭐 그냥 이미 완성이 다 되었죠 갖고 싶어요? 네 갖고 싶어요 역시 이게 물티에스 골드네요 정말 그 사실 저희가 최근에 그 종필영꺼 네 JP랑 마제스티 네 마제스티꺼로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누영은 어쩌면 이제 마제스티를 기초하는 게 어쩌면 그 갈증이 채워지겠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깊은 소리를 또 한번 들으면 또 여기서 또 갈증이 확 해소가 되는 느낌을 또 받아서 아 이게 아 이거 안 돼요 아 JCM800이랑 옥스랑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진짜 기감이 익힙니다 네 제가 사실 어 요번 편은 이렇게 지나가고 다음 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 트랙을 한 트랙 정도 형님이 직접 쳐봐요 아하하하하 어차피 구성은 쉬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자기가 진짜 쳐보면서 그 감정이 또 달라 제가 백킹을 한번 그러면은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진짜로 이게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운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네 뭐 뭐 정리할 게 별로 없네요 응 네 가볼게요 어 그러고 오 아, 픽업에 거의 비스 사운드까지 들어갔네요. 픽업에 보컬이 타버렸어요. 아, 이 예술입니다, 진짜. 아, 이게... 이러려고 레스포를 사는 거지, 뭐. 이게, 그... 제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5구를 또 샀어요. 네, 좀 됐어요. 또 샀는데, 네. 하늘 아래 같은 5구는 없다. 아, 그래서 이제... 둘 다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진짜 이거 때문에 쓰는 거죠. 정말 이마 때문에 쓰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뭐, 우리가 렉탐을 진행하든, 기탐을 진행하든, 이누영이랑 나랑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뭔가 산다는 거는, 사실 합리적인 소비를 지나치는 영역이 많죠. 자기만족.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아무도 몰라주는데, 맞아요. 내가 신나는. 근데, 그... 그... 혹시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짐종국 이제, 김종국 형님. 네네, 알죠. 네. 거기에서 이제, 김종국 형님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뭐 워낙 짠돌이로 나오는데, 그 분이 하시는 행보가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타인한테 쓰는 거 아끼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아끼지 않는데, 본인한테 이제, 금검전약하고, 근데 그 형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살 때는, 나는 아끼지 않는다. 최고의 소비를 한다고,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복싱 장비를 샀는데, 제일 비싼 거 사고, 그리고, 뭐 시계도, 내가 비싼 거, 좋은 거 하나 갖고 싶어서 있고, 차도, 되게 좋은 거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서, 충분히 만끽하면서, 그거를 오래오래 잘 쓰는, 약간 이런 건데, 기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접근하면은, 또 좋은, 또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기타 상관 가지고, 누가 뭐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와, 골든탑이 주는, 이 칼라에서 주는, 느낌도 있지만, 이 깁슨이 상징하는 이, 험버커 사운드. 험버커에서 나오는, 이 소리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시, 여기서 밖에 얻을 수 없다. 자, 기타 트랙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자, 솔로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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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네. 아 좋습니다. 네. 왜 이럴려고 치는 기타. 네. 좋습니다. 이렇게 57같이 봤구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팔로 스펙을 바꿔서 사운드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벌써부터 걱정인 게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를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문제를 낼 건데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우리도 맞출 수 있을까? 난 못 맞출 것 같아 못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가능성은 열어주더라도 쉽지 않겠다 사실 연주가 다른 거를 우리가 편법으로 듣고 맞추려면 맞출 수 있겠지만 근데 정말 사운드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저는 지금 약간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느낌입니다 저러네요 오팔 시간에 저희가 또 스탠다드 이슈 갖고 와서 바로 한번 다이렉트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